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세계 문화 속에 영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세계 사람들하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주고받을 때 그들의 각 문화 이거를 충분히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그 중에 속담 가져왔어요 속담이 바로 그 문화를 반영하니까요 한국 속담 폴란드 속담 독일 속담 3개 준비했는데요 견과를 먹고 싶으면 어찌해요 이게 어느 나라 속담인 것 같으니까 또 메시지가 뭘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이 장면은 무슨 메시지 같을까요 책상 위에 많이 벌려놓긴 했는데 지금 머리 아픈가 봐요 Proverbs can help to understand a culture German Proverbs He who is afraid of doing too much always does too little What's the use of running if you are not on the right road? Proverbs가 속담이고요 Use 이것이 명사일 때 소용 발음이 use 만약에 소용이 있다 혹은 사용한다 쓸모가 있다 동사라면 use 이렇게 발음 차이가 있어요 Proverbs can help to understand a culture 속담은 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속담 속에 그 나라의 속담을 얘기한 출처 나라의 문화가 녹아있는 거죠 German Preverbs 독일 속담 He who is afraid of doing too much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Always does too little 항상 해놓은 결과가 거의 없다 너무 두려워하면 결국은 많이 못한다 아주 독일인의 용기 용맹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He who is afraid of doing too much Always does too little 항상 자기 예상 목표보다 조금 과하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보자 그런 메시지 같은데요 What's the use of running if you are not on the right road? What's the use? 소용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달리기 해서 뭐 해야겠어? If 만약에 당신이 on the right road 지금 달리고 있는 그 길이 오른 길이 아니라면 당신이 오른 길에 있지 않는다면 열심히 달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지?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독일인의 철학이 들어가 있네요 한 번 더 What's the use of running if you are not on the right road? 이 두 속담 한글 그리고 또 영어로 적절한 때 암성해 두셨다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다음 볼까요? 여기 지금 호두가 있어요 그 호두의 내용 어느 나라 속담일까? 자 볼까요? Polish proverb He that wishes to eat the nut does not mind cracking the shell Korean proverb A wise man hears one and understands ten Polish 하면 폴란드의 nut 견과류지요 Mind 동사 ing는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다 싫어하는 거예요 Crack 하면은 호두 같은 이런 견과류 깨트리는 거죠 Shell 딱딱한 껍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조개껍질도 이렇게 Shell 이란 말을 많이 해요 Polish proverb 폴란드 속담 He that wishes to eat the nut 견과류를 먹고 싶은 사람은 Does not mind 꺼려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Cracking the shell 껍질을 깨부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목표로 두고 달성하고 싶으면 그 힘든 그 과정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기꺼이 한다 이런 뜻이네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것도 적절하게 암성하셨다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Korean proverb 한국 속담이네 A wise man hears one and understands ten 똑똑한 사람은 한마디 딱 들으면 열은 알아듣지 라고 하죠 네 한마디를 듣고 열 마디를 이해한다 우리의 속담 그 깊은 지혜를 메시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속담 해볼게요 Polish proverb He that wishes to eat the nut does not mind cracking the shell 한 번 더 He that wishes to eat the nut does not mind cracking the shell Korean proverb A wise man hears one and understands ten 한 번 더 A wise man hears one and understands ten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단어를 좀 하고요 Proverb use polish nut mind ing 하는 것 crack shell 제대로 들어선 길이 아니라면 달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What's the use?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달리는 것 What's the use of running? 뭐 뭐라면 If you are not on the right road If you are not on the right road 한 번 더 What's the use of running? If you are not on the right road 이 속담도 많이 암성해주세요 견과류 먹고 싶은 사람 그 껍질 깨부수는 것 겨루하지 않는다 먹고 싶은 사람 He who that도 좋고 He that wishes to eat the nut does not mind cracking the shell 이렇게 오늘은 세 나라의 속담을 알아봤어요 속담 한글로 영어로 암성하듯 네모하면서 많이 기억하셨다가 적절할 때 메시지 한번 탁 던지시지요 다음 시간에 또 세계문화 속의 영어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세계문화 속의 영어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